안녕하세요. 신의체스킹 한 권으로 끝내기 4급 듣기 영역을 맡은 남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21일차 어기, 심정, 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1부분 이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1부분 1번 이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봐주시고요. 리화와 남자친구 분수了, 타 도 부지판, 예 부지상반, 종시 이익거 렌 다이잤자이자 리, 랜타 이 시윤왕 칸다 댄시 도 부칸 라. 리화 헌가오싱. 리화最 시윤왕 칸다 댄시 도 부칸 라. 리화 헌가오싱. 1부분 문제는 OX를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들은 지문과 보기가 같으면 O를 이렇게 표시하죠. 다음 틀리면 X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기를 보셨을 때 헌가오싱 이렇게 나왔죠. 뭔가 심정, 태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 볼게요. 1. 리화 허 남펑여 분수了. 리화 허 남펑여 분수了. 리화와 남자친구는 어떻게 돼요? 헤어졌습니다. A 허 비 분수. A는 비와 헤어지다. 이별하다. 그녀는 밥도 안 먹고요. 출근도 안 합니다. 总是一个人呆在家里. 总是一个人呆在家里. 늘 항상 혼자 집에 있습니다. 连他最喜欢看的电视都不看了. 连什么,什么都 구문이죠. 심지어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뭐를 좋아해요? TV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했다? 안 봤다. 심지어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TV 보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거. 李화很高兴. 李화很高兴. 李화는 매우 기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문장 맨 앞에, 李화和男朋友分手了. 李화와 남자친구는 헤어졌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뒤에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럼 기쁘다, 안 기쁘다, 안 기쁘다. 그래서 X. 일반적으로分手 했을 때, 高兴 하신 분들은 적겠죠. 그래서, 高兴이 아니라, 不高兴이겠네요. 그래서 X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은요. A和 B分手. A와 B는 헤어지다. 李화,什么,什么都. 심지어, 什么조차都. 그럼 이 부분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봐주시고요. 보기가 A, B, C, D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남녀 혹은 여남 간의 대화 후에 질문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2. 이거电视节目里的小故事, 都很感人. 我看, 你都要流累了. 有时间, 我也看看. 女的感到 怎么样? 우리 들으면서 한 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我看, 你都要流累了. 我看, 你都要流累了. 我看, 내가 보기에 너, 곧 몸하려고 하는 것 같다. 要什么,什么, 流累了. 눈물 흘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 라는 뜻이죠. 要什么,什么, 聊 주시고요. 눈물을 흘리다, 流累. 이것도 같이 외워 주시면 좋겠네요. 有时间, 我也看看. 有时间, 我也看看. 시간이 있으면 나도 또한 봐야겠다. 你都感到怎么样? 你都感到怎么样? 여자는 어떻게 느끼는가? 여자에 대해서 물어봤죠? A번, 上心 上心 B번, 失望 실망하다. 十分 감동 감동적이다. 感人 이랑 같은 말 뭐죠? 感动 같이 묶어서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번, 后悔 후회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자의 말 중에 衡感人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답은 몇 번? 十分 感动 우리 듣기에서는요. 똑같은 단어를 써서 답을 골라내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렇게 지문과 보기가 비슷한 어휘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 샤메, 샤메로 고, 뭐, 뭐 하려고 한다. 다음, 눈물을 흘리다. 그럼 어떻게 하죠? 리울레.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봐주시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看起来很苦恼,有什么事吗? 我的老板让我翻译一些材料,真的好难,我都看不懂. 真是辛苦你了. 看来今天我得加班了. 女的现在怎么样?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3. 你看起来很苦恼 你看起来很苦恼 무슨 뜻입니까? 너 보기에很苦恼 괴로운 것 같구나. 有什么事吗? 有什么事吗? 무슨 일 있니? 라고 얘기를 했죠. 我的老板让我翻译一些材料 나의 사장님이 랑 되는 사람이 오죠. 예, 뭐뭐로 하여금, 뭐뭐로 하여금, 뭐뭐로 하여금, 약간의 자료를翻译, 번역하라고 했어. 진짜好难,真的好难,真的很难의 뜻이죠. 진짜 어려워. 我都看不懂. 真是... 예, 뭐라고 했죠? 我都看不懂. 나, 봐서 모르겠어,看不懂. 예,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真是辛苦你了. 진짜로 고생이구나. 看来,今天我得加班了. 看来,今天我得加班了. 보안이 오늘다, 데는应该的意思. 加班了, 추가 근무해야 될 거 같아, 야근해야 될 거 같아. 그런 뜻이겠죠? 여자는 현재 어떠한가? A번, 징역, 놀랍다. B번, 뭐라 그러죠? 烦노, 괴롭다. 네, 비슷한 말 뭐가 있었죠? 구나오. 그래서 답은 몇 번? B번, 비슷한 어휘 같이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10번,幸福, 행복하다. D번, 꾸당,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보았는데요. 3번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구나오랑 비슷한 말, 반나오. 그 다음에요, 랑, 뒤에는 뭐가 많이 나온다? 사람. 그 다음 보안이, 그럼 어떠하죠? 카나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3번 예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내공사키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내공사키에서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질문 방식인데요. 우리 심정, 태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주 쓰는 질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소화를 실시모 위치? 화자는 어떤 어투인가? 위치. 어투. 남더 실시모 코치. 남자는 어떤 말투인가? 코치. 위치. 코치. 비슷한 말이죠. 소화를 더 신칭 저메 양. 화자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신칭 저메 양. 그 다음에요, 니 더 별시 섬 머. 여자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아, 심정, 태도 이런 걸 나타낼 때는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어휘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 어휘가 아니었네요. 질문 방식이 좀 더 있네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어떤 태도인가? 아, 태도도 나왔고요. 소화를 실시모 이슬. 화자의 말은 무슨 뜻인가? 셔메 이슬. 이건 꼭 외워주세요.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우리 어휘로 가보겠습니다. 심정을 나타내는 어휘들인데요. 긍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을 묶어 보았습니다. 우리 위로하다, 아휘, 칭찬하다, 뼘영.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고요. 감사하다도 긍정적인 표현이죠. 깐, 시. 그 다음에 인정하다, 긍정적이다. 그러면 컨, 띵. 이런 표현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노란색을 위주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그 다음 책에 나와 있는 어휘 순으로 외워주시면 좀 더 쉽게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 계속 나오는데요. 동의, 동의하다 라든가 우리 샹심, 믿다. 이런 단어들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표현이겠죠. 그 다음 격려하다, 고리. 이 단어는 좀 쓰실 수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쓰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 표현들인데요. 우리 딴신, 걱정하는 거. 그 다음에요. 화, 이. 의심하는 거. 이런 건 아무래도 부정적인 느낌이겠죠. 그 다음, 난고, 괴로워하다. 좀 전에 배운 단어, 샹신, 슬프다. 이런 단어들도 아무래도 부정적인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노란 부분 먼저 외워주시고 하얀 부분 외워주세요. 그 다음, 부정적인 표현 중에서 뻐첸이랑 떠첸이 있는데요. 뻐첸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뻐첸, 쯤 뻐첸. 진짜 미안해. 떠첸은요. 앞에 무슨 단어랑 많이 오죠? 샹, 누구, 떠첸. 누구, 누구를 향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두 개도 비교하는 게 우리 자주 나오니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맞짱구 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니? 말할 필요 있니? 말할 필요가 없다. 남선생님 강의 어때? 나 하이옹수어마. 말할 필요가 있겠니? 어, 좋아. 이 뜻이 있죠? 그 다음에요. 누가 아니래? 뭐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아니래? 나도 동의해. 이럴 때 쉐이소, 부시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동의의 표현들, 긍정의 표현들 같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반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누가 그래? 선생님, 집 굉장히 부자실이라면서요. 아니야, 누가 그래? 아니야. 이럴 때 어떠하죠? 쉐이소다.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그럼 어떠하죠? 나, 점메, 시, 그게, 점메, 어떻게, 싱, 가능하니? 이렇게 하나씩 외워주시면 훨씬 더 쉽겠네요. 기초 실력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실력 체크는요. 녹음을 듣고 빈칸을 채워 넣어 보시는 건데요. 우리 빈칸 안에다가 들리는 단어를 적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 나는 전체 문장을 적어 보고 싶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적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1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잘 쓰셨나요? 노란색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 번 들으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험해 볼 때 그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긴장하다. 쓰실 줄 아셔야 되고요. 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1번 같이 한 번 풀어봤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 볼게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실 줄 아셔야 되겠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 주세요. 3. 爸爸对儿子的成绩不太满意 만, 만족하다 라는 뜻이죠? 3. 爸爸对儿子的成绩不太满意 아빠는 뭐에 대해서umble enthusiastic fundamentallyCameron is true if one is too much. 아들의 성적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죠? 不太满意 그건 만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той什么? 很满意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빠는 아들의 성적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못한다. 잘 되셨나요?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네, 좀 단어가 어려웠었죠? 의심하다, 怀疑. 같이 한 번 들으면서 해석해 볼게요. 4.老板一直怀疑我的工作能力 사장님이一直 출고, 怀疑, 의심한데요. 의심, 어떤 의심을 하죠? 먼저, 我的工作能力, 나의 업무 능력을 의심한다. 우리 의심하다, 怀疑, 조금 단어가 어렵죠? 꼭 다시 한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다经常收到学校老师的表양 5. 다经常收到学校老师的表양 5. 다经常收到学校老师的表양 6.收到 받다, 무엇을 받다, 칭찬을 받다,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는, 经常, 비슷한 말 뭐가 있죠? 장차, 자주, 종종. 받습니다. 뭘 받아요? 학교 선생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收到表양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5번까지 같이 풀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죠?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요. 우리도 쇼 더, 랏시 더, 뼈야야. 선생님의 칭찬 한번 받아보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 또 신쿼러!